우리 윤계상 씨입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배우가 되신 건지. 굉장히 우연이었고 그리고 저는 배우를 원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어떤 감독님을 만났는데 그 감독님이 제가 막 힘든 감정을 싹 건든 거예요. 여기에는 그 보니까 그 당시 기획사 사장님이 한번 저 그냥 만나봐라 감독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윤계상 씨 그냥 나갔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그냥 뭐 만나라고 하니까 그냥 나갔는데 이제 감독님이. 시나리오 읽어보셨어요 했는데. 에? 아니 그냥 읽어봤는데요. 아니 되게 화를 많이 넣었어요. 서로 간에 나간 그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얘기를 들었으면 병간독님도 그렇게 화를 안 내셨을 텐데. 병간독님은 아니. 어떻게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준비 없이 나와. 뭐 스타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고 윤계상 씨. 그냥 한번 가봐라 그냥. 얼굴 보러 갈 건데. 나름의 작은 그 오디션이었던 거네. 저는 이제 뭐 배운 연기를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6mm 테이프를 켜놓고. 계속 그냥 있는 거를 찍었어요. 찍고. 나중에 테이프를 이 정도인가. 6개 7개를 갖다 드렸죠. 그게 이뻐 보이셨는지 같이 하자.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존심을 걸겠다 뭐 이런.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좀 보냈어요. 내 자존심을 걸겠다. 빨간 글씨로 막. 그런 게 뭐. 하여튼 뭔가. 그 기회가 저한테는. 인생에서 한번 기회가 온다고 느껴지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왔나 봐요. 저도. 그게 첫 영화. 발레교습소였어요. 그래서 그 변현주 감독님의 그 발레교습소에 게스팅이 된 거예요? 네. 그 영화를 하게 됐는데. 너무 연기가 좋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배우 윤계상 씨일 때하고 god 윤계상 씨일 때가 완전 다르다고.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홍보차 대니 씨와 호영 씨가 진행한 방송이 나갔는데. 고아성 씨가 좀. 우리 그 돌변한 개상 씨를 보고 많이 좀 놀랬다고 그래요. 이게 좀. 사진이 있는데. god 가 없을 때부터 없을 때부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렇죠. 여기 계상 씨에요. 약간 그놈한. 이런 모습. 근데 이제 god 멤버가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진짜 너무 신기해요. god 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그 안에 들어가면 확 변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윤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딜 가서 어느 자리나 그런 에너지를 꿈꾸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들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제 메뚜기 탈 쓰던 시절에. 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서로가 서로를. 네. 안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듯이. 서로 터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시절이 좀 있었는데. 그때 윤계상 씨 저 기억이 나세요 혹시. 그런 기억이 나죠.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변하신 것 같아요. 저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시간이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그냥 이제. 솔직하게. 재석이 형 봤을 때. 이렇게 잘 되실지 몰랐죠. 솔직히. 아 솔직히. 아 그럴 수 있죠. 솔직히. 나도 솔직히 몰랐어요. G.O.D가 나중에 국민 그룹이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노래 들으면서. 노래는 그래도 뭐 괜찮네. 이 친구는 노래는 되게 잘한다. 맞아요. 근데 형님은 그런 징조도 없었어요. 솔직히. 이 당시에는. 형은 그냥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니 근데. 진희 씨가.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이런 그 유명한 그 이런 것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 황정민 씨하고 조승우 씨하고 세 분이. 아 네네네. 여행 간 사진. 아니 진짜 이거는. 와 너무 많이 봤어. 이 사진도 있고 이 사진도 있습니다. 이 사진도 있습니다. 이 사진도. 저거 언제 찍은 겁니까? 특히 황정민 씨. 특히 황정민 씨. 근데 세 분인데 어떻게 이 사진에. 그동안 누가 찍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건 셀카요. 아 셀카요? 네 셀카요. 아 셀카 기능으로 찍은 거예요? 아 셀카 기능으로 찍은 거예요? 이 두 분은 모르시고 제가 가서 해놓고. 이 바닥에 바닥에 내려놓고 해서 이렇게 바닥까지.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황정민 씨가 여행 사진 이걸 얘기를 하면. 당시에는 이제 지진희 씨가 제일 유명해가지고. 사진을 팬카페에 올려준 것만으로 좀 굉장히 고마웠다고. 근데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래도 이 팬분들이 사진이나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다 올려줬죠. 쭉 올려줬죠. 네 다 올려줬어요. 그 조승우 카페랑 정민영 카페랑. 내 카페로. 이틀 걸 이틀 걸 사진 넣어놨고. 이틀인가 3인간 걸렸어요. 근데 다행히 너무너무 잘 돼서. 그 이후로 다들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되셨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니 그 가끔 조승우 씨가 전화해서 뭐 자전거 사달라. 맛집 추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지금은 예전에 계속 그랬었죠. 그래서 갑자기 전화해갖고. 자전거 한 대 사줘 그래서. 자전거? 어 그래서 왜? 뭐 여기 어디 갈게. 집에서 어디 가는데 타고 가기 계속.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야지.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야지. 아 형 사줘. 그럼 또 보고 있는 게. 뭘 사줘야 되나. 그럼 사이즈가 크기보다 이게 낫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주님. 뭔가 좀 기대고 싶고.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깜짝스러운 질문인데. 외국 나가실 때. 우리 거기 직업란에. 뭐라고 쓰세요? 저는. 촬영 없을 때는 무직. 뭐 트래블러 뭐 이런 거. 트래블러. 아 여행자. 액터라고 괜히 썼다가. 여러 가지 물어볼까 봐. 물어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 번. 어 너 액터냐. 어 나 액터다. 또 어디 나왔냐. 거기서 막 구글에 제 이름 쳐서 보여주고 뭐. 동영상 막 재생해서 보여주고. 한 15분을 잡혀있을 때. 그래요. 일이 복잡해져요.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 번. 득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본토를 처음 갔는데. 친구와 사는 집 있어서. 호텔도 안 잡고 거기서 그냥 묵었는데. 편도를 끊은 거예요 비행기표를. 편도. 그러면 편도 끊으면. 그래서 잡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 자리에서 돌아가는 비행기를 끊어라. 하고 있는데. 그 경비대원 중에 한국계 분이 계셨대요. 그러더니 보더니. 못 알아보셨어요. 아니 뭐 배우면 어디 나왔어요. 제가 뭐 어디 나왔고. 신과 함께 했는데. 신과 함께 보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신원이 확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좀 도움도 받았죠. 사실 그. 신민아 씨 하면은. 화면보다 실물이 더. 아름다운 연예인으로. 굉장히. 그 거론이 좀 많이 돼요. 신민아 님은. 두 번 봤었는데. 얼굴이 진짜 진짜. 상상 그 이상으로 작아요. 작은 얼굴에 눈이 반을 차지했다고. 카메라가 그 얼굴을 다 못 담아요. 우리 카메라가 오늘 최대한. 예. 한번 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신민아 신물 보고 제일 놀랐던 게. 두상이었다. 예. 아님 뭐 뒤통수까지 저렇게 예쁘던지 하던. 머리를 묶을 거 그랬는데. 맞아. 이런 댓글을 좀 이렇게. 예. 보면 어떻습니까 민아 씨. 너무 좋죠. 그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20대 때 본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민아 씨도 진짜 얼굴이 참. 작아요. 얼굴이 작은 편이네요. 얼굴이 진짜 작은 편이에요. 저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진짜 미나씨도 작은 편이에요. 제가 좀 얼굴이 살 빠지고 나서 면봉 같다고 말해서. 면봉 얘기 좀 들었어요. 데뷔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잡지 모델로 데뷔를 했어요. 그랬구나. 제가 고3때인가? 고3때 그 당시에 그런 잡지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세시, 키키. 미나씨가 키키예요. 미나씨가 키키. 아 그래요? 98년 15살때 패션 잡지 키키 1기 전속 모델로 효진씨도 그 쯤이고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 스타가 되셨어요. 데뷔 초에 한 인터뷰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7가지를 본인이 뽑은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죠? 좋아하는 것이 음악, 가족과 주위 사람들, 해외 배낭여행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특히 어디를 좋아한다고 인지 기억나세요? 프랑스. 안 가봐서. 네, 프랑스. 그 다음에 샤핑, 영화, 아코디온을 좋아한다고. 아주 옛날인 것 같아요. 낙원 상가에서 아코디온을 하나 샀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나비야만 딱 했었어요. 저도 근데 기타도 사뒀잖아요. 300만 원짜리 왜 샀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로망스 하거든요, 로망스. 아세요, 아세요? 근데 이렇게는 못하고 한 줄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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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사 옴사 건드는 게 맞네요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벌레 벌레 지금도 맞아요? 그 다음에 황사 황사? 근데 요즘 이게 또 미세먼지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황사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무례하게 구는 거 젠틀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젠틀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누가 무례한 걸 누가 좋아해? 물론 그 다음에 R&B 아코디언 음악에 빠져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교통체증 더위와 추위 제일 마지막으로 반칙을 싫어하신다고 반칙? 아 웃기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으세요? 어디든 자연과 가까울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어요 조셉은 어디? 저는 사실 진짜 스위스가 너무 하늘에도 맑고 너무 이뻐서 아 여기는 나중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실까? 왜 웃으실까? 여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뭐 주변에서 혹시나 제 얘기가 나오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다 시집 갔어요 민하씨 완벽하다 다 갔어요? 다 갔습니까? 다 시집을 갔어요? 엄마 친구분 중에 엄마 친구분 중에 엄마 친구분 중에 엄마 친구분 중에 아니 근데 그분은 겹칠 수도 없어 우리 엄마가 아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조금 엄마 친구분 중에 엄마 친구 저는 연상도 상관없죠 혹시나 어머니랑 아시면 안 되니까 그건 좀 피해야죠 그래 그래 그건 좀 그럴 수 있네요 아니 한번도 결혼 안 하신 분이 엄마 친구분 중에 재밌으시네 근데 이건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머님 친구분 중에 그럼 많이 데이트 때 제가 모시러 가야 돼요? 모시러 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차 있으니까 이게 이제 캐나다하고 한국으로 오가시면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또 대작이래요 한 천억이 들어간다고 남의 돈은 관심 없고 날 얼마 줬느냐가 지금 아직 아 이거 명언이다 무슨 명언이야 그게 명언이죠 명언이죠 이거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일이에요 몇 백억 매출 무슨 상관있어 무슨 상관있어 내가 얼마 받았는지 그렇지 바로 그거죠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촬영을 하시면서 촬영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지요 근데 유재석 씨는 확실히 타고난 MC다 왜? 그 얘기를 딱 또 고개를 찾아갔네 난 또 이렇게 되면 잊어버린다 이렇게 수다 떨다가 뭐 얘기했네 저도 잊어버리는 스타일 계속 딸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넘어가도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도 되는데 또 뭐 아니 그건 MC로서 그러면 안 돼 윤후 님은 그러시면 안 돼 1년이 지났어도 이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예계의 큰 경사 아닙니까 이게 아카데미상에서 이렇게 수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TV를 보면서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이 정말로 나도 믿기지 않았고요 네 반출을 해보니까 그건 사고였어요 나한테 사고요? 사고요? 사고였어요 사고 근데 아니요 아니요 난 정말로 진실로 그 글랜 클로즈가 받기를 바랬고 사람들이 하는 선거라니까 사람 민심이 그렇게 그녀를 위해서 다 투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구경이나 하자 뭐 그러고 가서 앉았는데 내가 나중에 그 필름인가 그걸 보니까 내 이름을 듣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두고만 기다렸다는 짓을 생각 아니 그거는 무의식 중에 나온 거예요 내 이름은 알아들으니까 불리니까 불리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기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암기력 집중력 관찰력 임금 협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아카데미 이후에 추가된 거 없습니까? 집중력 있어야 돼요 암기력 대사 외워야 돼요 임금 협상력 임금 협상력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아카데미를 탔으니까 한 다섯 배 더 주시고 그러면 협상 끝났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조금만 올려달라고 그래야지 적당하게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그냥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조금 똑같이는 좀 나도 분하잖아 아 그렇죠 조금만 선생님께서 60세가 넘어서부터는 사치하고 살기로 결정을 했다 그 사치는 좋아하는 작가 감독의 작품을 돈과 상관없이 아는 것 이라고 좀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 미나리도 그 정이사른기라는 감독이 똑똑한데 현명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희망을 봤어요 내가 왜냐하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영화할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 그 말은 너무 잘해 그리고 그다음서부터는 그 조금 다르게 아이자 talk to me just in English in English speaking English 그런게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한국말 못하는 거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도 진짜 그걸 찍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한 번도 승질을 내는 걸 못 봤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데이빗이라는 앨버로 대사를 어떻게 하라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쭉 같이 한 다음에 자기를 보고 웃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샷을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아이자카한테 진짜 감동했어요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나도 또 거기서는 또 화를 안 냈다 집에 와서는 화를 안 했지만 아이자카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잖아 야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진짜 진짜 그 감독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이게 뭔가 그런 열정과 막 노력과 느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분하고 좀 일하고 싶다 하는 분들하고 좀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열정과 그런 사람들은 뭐 봉준호 감독이나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 많죠 그럼 봉준호 감독님은 그 사람 나 안 써주더라 아니 근데 괜찮아 안 써줘도 돼 괜찮은데 그게 저 작품이 맞아야지 돼요 내가 한 사람들은 봉준호 감독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죠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 나 안 써주더라 아 이런 게 멋있어 뭐가 멋있어 그 선생님 이게 멋있어요 거짓말 아니지 안 써주더라고 너무 멋있어 그럼 연락이 오면 연락 오면 봉준호 거는 해야지 아 아 아 세 개가 봉준호한테 세 개가 봉준호한테 세 개가 봉준호한테 아 아 정말 저는요 네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정말 왕팬이 아니라 광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정말 좋아해요 제가 연기자인데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우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키즈 온 더 블럭 본방사수 본방사수 정말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아니 근데 오늘 근데 유키즈를 아껴주신 분들을 모신 게 아니고 오늘 특집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예 괜찮으세요? 촬영 전하고 후가 확 달라지신다고 네 이제 마음 웃으시다가 큐 들어가겠습니다 할 때까지도 웃으세요 네 네 선생님 가겠습니다 큐 엄마라니 근데 표정이 뭐야 와 와 동기의 온도가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치어머니 역할을 좀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게 며느님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딸만 둘이기 때문에 아 사위만 둘이 있습니다 아 그 사위 두 분께는 어떤 장모님이십니까? 아 저는 사위한테 늘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진짜요? 아 사랑해 사랑해 아 우리 맏사위 큰소리를 치거나 해보신 적 없어요? 어 안 해봤죠 안 해보고 뭐 부부가 사는데 뭐 이런저런 다툼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절대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내색을 안 해요 어른들이 자꾸 개입함으로써 문제가 작은 일이 크게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 내 아들 잠깐 한눈 반죄로 어떻게 이렇게 네가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어떻게 여기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원래 그 드라마 같은 데서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어떻게 좀 이렇게 너들 지금 뭐하는 거야? 너 지금 에미가 눈에 안 보여? 너 지금 에미가 눈에 안 보여? 맞아요 와 야 이거 와 시가 막힌다 네 그러니까 소리가 엄청나게 큰 게 아닌데 네 한마디 이야 실제로 우리 서은수 선생님을 국민 시어머님으로 만든 드라마는 저는 고마워요 왜냐하면 사랑과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과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강해요 그게 이제 매주 주인공인데다가 너무 강한 캐릭터다 보니까 실제 내용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강한 시어머님 역할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좀 오해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없어요 언제나 보면 어머 좋아해요 뭐 근데 어쩜 그렇게 아주 악한 역을 악한 역 아닙니다 강한 역입니다 악한 역이 아니라 악한 건 안 합니다 악한 역 아닙니다 강한 역입니다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국민 시어머니라는 타이틀이 그래도 뭔가를 인정을 하니까 나에게 붙여준 거라서 저는 연기자로서 그러한 코칭 자체도 굉장히 즐겨하고 좋아하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런 거 국민 시어머니 여러분은 스트레스하며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두 따님에게는 어떤 어머니셨습니까? 아이들은 제가 굉장히 강한 엄마 무서운 엄마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이 들어가는 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응 그랬더니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했더니 엄마 원래 사람하고 말을 안 섞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은 사람하고 말을 안 섞잖아요 말을 안 섞잖아요 왜냐면 아니 성격이 지금 따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소리를 짓는다 이런 건 아닌데 말을 안 섞으시는구나 뭐라고 하면 평소에는 어떨 때 좀 약간 단호하게 내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진짜 못 참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손주들이 책을 보는데 막 이 책 꺼내 놓고 저 책 꺼내 놓고 막 이렇게 하면 책? 어떻게 하지? 그냥 큰소리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데요 책? 어떻게 해야 되지? 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아이들이 막 예! 알겠습니다! 막 알겠습니다! 충성! 알겠습니다! 진짜 문 열고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 아니 문 열고 들어오는데 이야 감탄사가 그냥? 기가 막히네 아니 사실 저 우리 공유 씨 하면은 왠지 이렇게 겨울에 코트 입고 도깨비로 한 번 더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 칼 꽂혀 있을 것 같고 내가 드라마를 막 이렇게 끈기 있게 보는 드라마가 많잖아 내가 도깨비는 봤잖아요 도깨비는 진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봤나? 재밌죠 저 도깨비 안 봤어? 네 못 봤습니다 공유 나왔는데 도깨비 급하게 봐야 해 죄송합니다 공유 나왔는데 커피 프린스부터 시작을 해야 해가지고 제가 늦었어요 너무 늦어서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한 번에 좀 못 보는 스타일이어서 괜찮아요 네 저도 뭐 유키즈 매번 보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없이 아 그런거죠 그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요건 조금 갑작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공유 씨가 좀 잘 삐친다고 하던데 누가요? 아 좀 삐쳤어요 벌써 누가요? 아니 뭐 출처는 알아야지 아 출처 왜냐면 요즘에 근거 없는 뉴스들이 아 많다 보니까 네 많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좀 동웅 씨한테 들은 거 중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어 전혀 뭐 이동웅이지 이거? 어? 모르겠어요 아 저는 모르겠어요 아 이동웅 씨가 오늘 뭐 오신다고 커피차도 보내고 커피차는 왜 보낸 거예요? 아 나 아침에 오면서 들었는데 동웅이가 커피차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 보냈어요 아 이거 동웅이가 보냈어 네 제가 볼 때는 아 진짜 정말 영민한 친구인 게 1타 3P인 거 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한테 미안해서 하려고 했는데 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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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사에서 한 번에 다 턴 거야 아 진짜 진짜 여우 같네요 진짜 여우 같네요 근데 긴급 성범이다 이동웅 여우다 어? 확실히 여우 역할을 했으니까 이만에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래서 한 거야 아 센스가 있네 야 아 구미어드요 네 이동웅은 여우다 아 예 꼬리가 100개야 팩트였구나 팩트 그래서 그게 이동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어쨌든 아니면 됐죠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고요 아 아 이거는 뭐 아닌 걸로 가짜누스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잘 삐진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이게 팩트체크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잘 삐지지 않아요 정말로 아 그래요? 삐지지 않고 오히려 저는 상대방이 저한테 서운해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일이 아닌데 근데 말이 좀 길어지는 거 보니까 아니 아니야 진짜요 진짜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진짜로요 진짜요 재밌어요 저 도깨비 안 봤어? 네 못 봤습니다 못 보는 스타일이라서 괜찮아요 네 저도 뭐 유키즈 매번 보는 거 같아요 이제 굉장히 자상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드라마 캐릭터 때문에 따뜻할 거 같고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무심한 면이 좀 있고 그렇게 살갑진 않아요 생각보다 약간 오글거려서 잘 못해요 뭔지 알지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삐지거나 아니면 좀 거리감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걸 오히려 많이 듣는 편 그걸 한 번 물어보면 이런 것들이 약간 얼추 감이 잡힐 때가 있어요 집에서 혹시 좀 많이 들었던 얘기 있어요? 어머님께나 아니면 가족들 주변사람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커피프리스트 드라마 찍었을 때 최양결이라는 캐릭터가 할머니와 엄마와 너무 친구처럼 서슴없이 지낸 손자이자 아들이었어요 너무 스윗하고 너무 막 저희 어머니가 엄청 질투하셨어요 이놈새끼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진짜 맞아요 정말 진지하게 어머니가 서운해하셨어요 너 집에서 좀 그렇게 하라고 집에서 엄마한테 한 번 그렇게 안 하면서 너무 공감이가 공유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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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여쭤봅니다 유키즈 노 노 노 라니 노 노 노 라니 노 해도 되는 거예요? 돼요 돼요 사과 진짜요? 저는 노 하면 만약에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봤는데 노 하면 저희가 인정 뭔가 이렇게 그 당시에도 느낌이 어땠습니까? 이거 좀 잘 될 것 같다 뭐 현장 분위기도 현장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정말 많은 선배님들이 이런 현장은 진짜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경험 차이가 많이 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정재 선배님도 먼저 매번 와주셔서 한 번 더 하고 싶어? 그럼 한 번 더 해 막 이런 것도 먼저 말해주시고 화이팅도 더 조심하다 해수 선배님한테도 형 형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고 제일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게 김주령 선배님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한 번은 진짜 산책하다가 제가 주령 언니 붙잡고 엉엉 울면서 제가 연기를 너무 못하는 거 같아요 이러면서 산책하다 갑자기 갑자기 묵극해서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아니야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해줬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조금 언니가 저한테 와아 나 연기를 너무 못하는 거 같아요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그런 실내 바탕에서 하는 연기들의 호흡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정말 연기들 잘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달고나 그 씬이 또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 뭐 해외에서도 달고나가 지금 난리잖아요 대학로에도 달고나가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좀 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분이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 아 그분이세요? 오셔서 달고나를 만들어주셨다고 하던데 달고나 장인 우사한 모양이 대학로에만 있대요 그래서 되게 고생 많이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 장인 선생님이 맞네 맞네 그분께서 딱 또 일적으로 또 이렇게 균일하게 좀 나와야 되니까 네 네 고 씨는 한 얼마나 걸려서 찍었습니까 달고나는? 달고나 세트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아 이게 사실 그럼 냄새도 진짜 매일 달고나는 이상하네 눈 뜨고 가면 달고나 아니야 아니 근데 왜냐면 사실 저희는 캐릭터도 많고 그 캐릭터의 전 상황과 그 후 상황도 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감독님께서 설계를 이제 해 나가셔야 하니까 이 작품을 하면서 황동혁 감독님이 진짜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현장에서도 끝까지 고민하세요 찍는 순간에도 자기가 썼던 시나리오를 100%를 믿질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저희랑 수정해 나가시고 하느라고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오일남 우리 그 오일남 그 역할을 맡은 오영수 우리 선생님을 그 롤모델로 좀 삼으셨다고요? 아 줄다리기 촬영 때 사실 줄다리기를 하러 올라가는 그 저희 팀 그 춤 씬이 오영수 선배님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현장에 그걸 다 외워서 오신 거예요 꽤나 긴 이제 대사들이었는데 정말 한 번에 외워서 한 번을 안 틀리고 내가 소식적에 고향에서 줄다리기를 꽤 해봤는데 웬만해서는 진적이 없었어 잘 들어봐 지금부터 내가 그때 어떻게 이겼는지 그걸 말해줄게 분명히 올 거야 그걸 그냥 쭉 이어가시는데 거기 있는 모든 배우가 관객 입장이 돼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오케이 하자마자 정재 선배님이랑 다 같이 박수를 막 치면서 너무 대담하십니다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저 우리 경찰 역할만 15번 21년차 아 우리 그 명품 연기를 선보는 우리 배우 김민재 씨 반갑습니다 아니 영화에서 뭐 이렇게 많이 뵙긴 했지만 실제로 뵌 건 처음이라 네 아니 근데 실제 이렇게 계시니까 형사님 같으신다 진짜 네 아니 그 가끔 뭐 이렇게 비행기도 오늘 타고 오셨지만 네 오해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누구 검거하러 가는 줄 알고 서울에 네 저한테 자꾸 뭘 기대하시나 아니 기대하시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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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를 해줘야죠 아니 자꾸 뭐 해줘 자꾸 던지시는데 아니 토크 해줘야죠 아니 던지시냐면 오셨으니까 말을 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가만 놔두면 이상하잖아요 저희끼리 얘기하면 두 개도 이상한 거니까 네 그렇죠 텐션이 엄청 이렇게 하이로 이렇게 올라가시네 아 그럼요 우리는 왜냐면 이제 토크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네 아니 그럼 저희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많이 봤어요 오 그러셨구나 걸어다니면서 이제 좀 돌아다니시면서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밖으로 못 돌아다니거든요 그때가 재밌었던 게 재밌는데 아 그때가? 네 오시자마자 아니 근데 진짜 그때가 재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한 건 좋은데 지나치게 솔직하신 거 같은데 지나치게 아니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왜 열심히 하냐고 안 돌아다니고 싶어서 안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형사 역할을 지금 15번이나 했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형사 역할을 지금 본인이 이렇게 맡게 자주 맡게 되는 거 같으세요? 일단은 그 첫 시작이 좋았던 거 같아요 류승환 감독님이나 이창동 감독님하고 이제 연을 맺으면서 영화 게 이제 입문하면서 이 바닥은 멋있지? 에헤이 왜 그랬어? 네? 이거 때문에 그랬어요? 대부분이 역할이 경찰 아니면 이제 온갖 악행과 비리를 겨드리는 좀 악역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악역에는 잘 안 어울리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딱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좀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신웅에도 나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악역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악역이죠? 어떻게 보면 악역이죠? 영화 보셨죠? 봤죠? 네 신웅에서 보면은 이제 그 박.. 아 누구지? 박정민 씨 그렇죠 근데 조셉 그 정도면 안 본 거예요 아니 봤어요 아니 그 정도면 자꾸 예능도 하셨잖아요 예능이라는 타이틀이 붙긴 했지만 사실 뭐 좀 더 다큐에 가까웠었고 거기서 실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지문 채취도 하시고 네 진짜로 어떠셨어요? 실제 해보시니까 좀 작은 실수만 하면 그런 사건의 현장에 어떤 증거들이 날아가는 거고 신중해야 되고 아 그래요? 예 처음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했었고 저희 계속 밖에 이렇게 있는 거죠 예예 왜요? 더우세요? 덥네요 이게 비닐을 입고 와가지고 아니 옷이 그러니까 좀 옷을 좀 벗으세요 아니 위에 상의만 좀 탈이 돼요 벗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벗어요 벗으세요 벗으세요 볼 때는 모르는데 이거 보통 조깅할 때 입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좀 벗겼으면 잡아드릴게요 아 예 오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훨씬 낫잖아요 더 형사님 같네요 혹시 좀 그 내가 형사 역할을 15번이나 했지만 네 형사 역할을 하시면서 느낀 형사분들의 고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있을까요? 뭐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순간인데 동료들이 뭐 다친다든지 강력한 사건을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긴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에서 다치는 것보다 오히려 되게 작은 사건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잡으러 갔을 때 큰 사건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게 된다든지 뭐 동료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상황들 얘기를 듣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이제 큰 사건 작은 사건 구분하지 않고 그런 긴장감들이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관리를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 힘들어요 안 힘드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관리를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제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빛처럼 이렇게 진짜 몸을 관리하려면 이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닭가슴살도 이렇게 맨날 한 두 개씩 가지고 먹고 막 이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침에 닭가슴살이 약간 여러분 이제 약간 중독되잖아요 그럼 약간 고소하게 어떤 갈치맛이 나요 하... 아니 진짜 닭가슴살이 어떻게 갈치맛이 나요 아 무승부다 할 말이 없네 무승부다는 아니 무승부다 갈치맛이 나요 저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냐면 예전에 그 해외 헐리우드 가서 뭐 무수 배우고 하는 것들을 아 맞아요 어세신 할 때 어세신 할 때 준비하는 모습들을 다큐로 찍은 적이 있었어요 베를린에서의 5개월 비의 몸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비는 영화 속 자신의 캐릭터를 위해 무려 10kg을 감량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과연 내가 비와 똑같은 조건이라면 나는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잠깐 상상했어 뭘 상상해 미국에 갔어 비가 옥상에서 운동하고 그러는거죠 그거 그래서 비 때문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캐틀벨인가 맞아요 그거 운동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캐틀벨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크로스 피치라는 운동인데 아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걸로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몸을 안 다치시려면 기구로 하는 운동은 좀 안좋아요 그래서 맨몸 운동하고 네 그게 좀 좋아요 조국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헬스클럽에서 무게 무작위 들고 갔다고 그러는데 아니 유노씨예요 보통? 아니 왜 거짓말을 해? 아니 무게에 막 이만큼 치고 갔다고 그러던데 아니 종국이가 얘기하던데 아니 무슨 맨몸 운동을 해 맨몸 운동도 하는 거겠지 예 진짜 혼란스러워요 진짜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무 아니 그게 아니라니 무게 무작위 치고 갔다고 그러던데 제가 가끔씩 한 번에 왜 언제? 정말 많이 먹었을 때 근데 아니한다를까 설날에 운동하러 갔더니 종국이 딱 있더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같이 무게 좀 쳤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게 무작위 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 막 종국이 운동할 때 그렇게 어우 맛있다 어우 뭐가 맛있어 난 막 운동하면서 밥 먹는 줄 알았어 아니 막 막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어 아니 뭐가 맛있어? 세이지라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 저는 아영이 좋아 너무 좋아 저렇게 되는데 사실 이 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무게 많이 쳐요 엉엉엉 많이 치고 그래서 많이 하시잖아 제가 나 꿈같은데 그만해 많이 쳐요 무게를 많이 쳐요 엉? 엉? 진짜 막 뭐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 무승부다 무승부에요 오늘은 무승부다 궁금한 게 저는 아직 솔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 꺼진 거실이 저를 맞이하고 네 그럼 가끔씩 공모함이 이제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이 결혼을 하셨고 그렇죠 투테키랑 비씨도 딱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떤 그림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까? 어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하나하나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주시면 네 그 갖고 놀았던 장난감 네 근데 그게 좋아요 근데 지금을 조금 더 즐기시면 아 그래요? 좀 더 즐기세요 그래요 진짜? 아니 자기는 결혼하고 왜 즐기래요 아니 지금 그런 조용한 어떤 고요함을 즐기라는 거죠 고요함 조금만 더 즐겨요 네 아니 저는 사랑하고 결혼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결혼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신혼 생활을 좀 길게 가지면 어떨까 저는 신혼 생활을 좀 짧았어요 왜냐면 그 제 첫째가 허니문 베이비여서 짧았는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세우씨한테 추천할 건 신혼 생활을 좀 길게 가져라 네 이렇게 좀 짧게 대답하시는 이유가 네 아니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 진심입니다 이게 다 그때 생각났던 아 근데 이게 또 쌓이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분처럼 저희도 그럼 질문을 몇 개 좀 드려볼게요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무서울 것 같은데 음 아 그러네 무서울 것 같아요 재밌다 엄마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밥 먹어 나에게 유키즈라 오늘 출연한 프로 아 너무 좋겠다 혹시 유키즈를 평소에도 좀 보셨나요? 아니면 뭐 많이는 못 보고 네 궁금해서 제가 아 너무 웃기다 아 우리 조셉하고 교회 티키타카 좀 있네요 아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웃기네요 아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진짜 하긴 신이다 연기 신이다 이런 식의 평가는 어떠세요? 이게 별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성을 뒤로 이렇게 바꾸고 영어 식으로 그냥 그 정도로만 세호조로 아 네 세호조로 세호조로 저는 약간 세호조로 하면 약간 좀 어감이 약간 세호조로 그 신하하균씨가 벌써 데뷔 24년 차인데 배우의 꿈을 고3 때 진로를 고민하다 처음으로 꿈꾸게 됐다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뭐가 되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남들이 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나도 그 삶을 살 이유가 있을까? 막연하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화관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극장 시험 끝나는 날 무조건 친구와 그 전철을 타고 종로에 내려서 종로에 극장들이 아 많았죠 명복장 뭐 서울극장 그 전날 신문 하단에 나와 있는 그 시간표를 다 확인해서 영화를 이제 보러 가는 거죠 전철 타는 순간부터 너무 막 설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객석에 앉아있으면 이제 다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안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딱 스크린이 밝아지면 또 다른 세상이 막 펼쳐지고 뭐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딜리는 얘기를 하면 저도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뭔가 역할을 막 이제 맡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이 돼서 현장에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누가한테 들었습니다 궁금할 수 있어 네 아니 근데 신하균 씨 입장에선 궁금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이걸 저한테 들었길래 저도 뭐 정확하게 방송 관계자가 맞게 되면 그 역할이 돼서 현장에 온다 말 그대로 믿고 캐스팅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니 뭐 어쨌든 대부분 숙지 잘하고 뭐 고민은 많이 해서 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공동정비구역 JSA 같은 경우에는 특허인분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사투리를 배우기 위해서 뭐 그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 간다거나 뭐 이제 갈 수가 없죠 제가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전달력이 전달력이 좀 비겁겠습니다만 말투가 왜 이렇게 웃기지? 말투가 갈 수가 없죠 제가 보고 사실 방금 씨 얘기 들으면 다 맞는 얘기예요 탈북하신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과 실제로 만나서 좀 뭐 배웠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저는 여쭤봅니다 네 선생님이 오셨어요 아 선생님이 오셔서 탈북하신 아 탈북하신 선생님께서 이민정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한 11년 10년 만이죠? 네 거의 런닝맨 뭐 그 다음에 저기 해피투게더가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뭐 네 애기 키우고 네 알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요 그 약간의 천장을 바라보는 그 잠깐의 눈빛과 네 네 일도 하면서 하시면서 민정 씨도 오늘 사실 홍보 이슈로 나오신 게 아니에요 흔쾌히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신다고 해서 이민정 씨 댓글을 보고 얼굴은 청순한데 말투는 동네 형이다 회사 부장님 말투인 줄 나도 댓글 좀 달아달라며 이게 뭐 팬 여러분들이 줄을 설 정도라고 지금 뭐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좋아하는 민정 씨 이제 모피 사랑은 그만 개념 있는 연예인으로 거듭나치기 페이크 퍼 인디오라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죠 네 또 그 페이크 퍼 확실하게 얘기를 해 드려야 돼요 네 두 번째 너무 이뻐요 하면서 웅성웅성 뭐야 하면서 이런 의문들 보다 이런 걸 했죠 그랬더니 꾸며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민정 씨께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입니다 센스가 야 이거를 또 이렇게 네 이거는 송담비 씨가 설날에 모두들 즐거운서라고 본인이 설날에 운동하는 모습을 올리셨어요 이민정 씨가 이거 보면 맘 편이 떡국 들어가겠니? 아니 근데 진짜? 아직 진짜 너무 막 진짜 맞는 얘기다 지금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너무 맞는 얘기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이병헌 씨 SNS에서도 이제 병헌리 점단 스나이퍼로 커피차가 팬분들께 왔죠 그렇죠 거기에 표정 귀척 이렇게 이거 본인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보더라고요 아 귀척이 뭐야 귀척이 뭐야 세대차인 아 귀척은 몰라요? 네 아 진짜 네 온 마이 웨이 투 더 대중필름 어워즈 대중상 영화제 가는 길에 그렇죠 셀카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아니 근데 셀카를 좀 못 찍는 것 같아요 너무 정직하게 늘 무슨 증명사진처럼 딱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좀 어르신들은 그런 강박이 또 있으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 네 이거 보고 반갑다 친구들 하면서 고등학교 때 단지 사진인데 올렸어요 여기 보면 이병헌 씨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병헌 씨가 가운데 보여요? 이민재 씨가 흑백 졸업사진 존대학계 예스 아니 근데 왜 아니 근데 진짜 웃기잖아요 흑백 TV를 봤던 세대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자꾸 놀리면 안 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약간 놀랐어요 앞으로 존대할게요 이런 정말 아 그런 느낌으로? 네 진짜 이게 공경할게요 거기에 연기가 들어가니까 더 뭔가 느낌이 확 오네요 공경할게요 네 제가 너무 막한 것 같아요 저희 때까지 이 핫한도 아유 문성 씨하고 문진 씨 네 아유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전세 계약했어요 월세가 안 들어왔어요 아이 월세라뇨 저 전세 계약했는데 저랑 월세 계약하셨잖아요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원이요 선생님 저 출민한데요 30주 아기 플러센터 어부럽션으로 위험합니다 당장 수술 들어갈 테니까 수술방에 어텐딩 해주세요 미안해 내가 못 챙겨서 정말 쬐끔 많이 엄청 섭섭했어요 교수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진짜 뭐 두 분 다 멋진 연기를 좀 보여주셨는데 요즘 그 주변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문성 씨 엄마가 되게 자랑스러워하세요 아 어떻게 카톡이나 막 이런 거 방송 도중에 막 와요 엄마랑 같이 보고 있으면 엄마 친구 잘 모르는데 영숙이가 보냈다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얼마나 좋은 모르겠어요 아유 얘가 또 이렇게 보냈다고 저한테 자꾸 보여주고 은진 씨도 많이 그런 거 좀 합니까? 엄마가 전화 많이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아 뭐라고 받으신대요?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옛날 친구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많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약간 좀 누구 닮았다는 얘기 은진 씨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정성인 선배님이랑 요즘은 송가인 씨 많이 들어요 아 약간 그 어 왜 그러신지 알겠어 송가인 씨 느낌도 좀 문성 씨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아 어디서 봤는데 그래요 그냥 네 은진 씨 한예종 연기과에 입학 동기로는 김고문 씨 야 여기 동기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네요 박소담 씨 박소담 씨 네 유영 언니도 있고 유영 씨도 아 친한 분들이 누가 좀 있는지 궁금한데 문가에 임리연슬 박세인이라고 제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고 문가에 임리연슬 박세인이라고 제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고 제 대학교 동기들 근데 가해가 성붙고 사는데 성붙고 그때 유키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단톡방에 야 나가보라고 그랬는데 이미 가셨다고 그래서 가해 씨를 그럼 저희가 만날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가해가 얘들아 얘들아 예 얘들아 왜냐면 자랑을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 만난다고 가해 씨가 예술이랑 세인이한테 아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셨구나 네 문성 씨는 누구랑 좀 친합니까? 홍석이라고 친구가 하나요 되게 오래된 군대부터 친구가 친구가 토크가 상당히 신선합니다 네 그래도 딱 슬기로 의자 생활에서 이렇게 섭외가 들어왔을 때 아 그런 것도 있으면 아 내가 좀 스타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을 그런 생각은 진짜 아 그래요? 저는 프로그램에서 딱 섭외가 들어오면 다른 것보다 그냥 오케이 내일 스타가 될 수도 있겠다 아 조금은 좀 이거야 이거야 아니 그 혹시 3에서 했던 뭐 대사 가운데 혹시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혹시 좀 있나요? 대사 맨날 죄송하다고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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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대사 그걸로 하셔도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내일 있습니다 아 내일? 아 좋습니다 아 좋아 좋아 아 우리 문성 씨의 기억에 남는 대사는 아 기대되네 내일 방송이 됩니다 예 전반부인가요? 후반부인가요? 뭐 제가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 네 나온다면 그게 오케이 어 약간 재밌다 이것도 기대가 되네 예고가 자 우리 은지 씨는요? 고백하는 씬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치 고백하는 씬 네 저 좋아하세요? 아니 전 좋아해요 관객 뭐 시청자 뭐 많은 분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 있습니까? 저기에 나오는 게 뭐 누가 정문성이 나온다 한다라고 했을 때 오 오 오 정문성? 오 좋지 오 그런 느낌 와 정문성이다 보다는 그건 좀 부담스럽고 네 정문성! 오오 그런 건 좀 부담스럽고 은지 씨는요? 저도 좀 비슷한데 어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사실 저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준 한 분이에요 차태현 씨가 진짜로 그래서 뭐 항상 저의 모니터도 많이 해주시고 유키즈 온 더 블록에 대한 언급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그 차태현 씨는 늘상 주변에 왜 이렇게 모니터를 많이 해서 늘 한번 문자를 하나씩 보내요 아니 그리고 나 유산술로 활동하기 왜 왜 자기가 부른 걸 왜 나한테 들려주는 거야 아니 그 노래가 좋다라는 거지 싹 다 왜 깜짝 놀랐어요 예능을 하면서 왜 누군가의 이야기에 이렇게 웃어줘야 되겠느냐를 차태현이한테 들었어요 바로 정확하게 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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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태현 씨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리액션입니다 태현이가 안 웃는 건 진짜 안 웃긴 거예요 네 그건 확실해요 확실해요 저는 웃어주는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촬영했을 때는 세상에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나라는 그때 너무 웃겼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일단 딱 보여지는 그 모습부터가 웃겼는데 아니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의미로 웃기긴 해 또 다른 의미로 그때 하면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현이는 정말 전체적인 분위기를 참 재밌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일단 우리 차태현 씨를 왜 이렇게 유퀴즈에서 보게 될 줄은 사실 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유퀴즈 우리 여기 PD님이 1박 1일에서도 같이 하고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프로그램에 용티클럽 네 거기서도 같이 매일 PD도 같이 민석 PD가 갑자기 문자 와서 형 잠깐만 볼 수 없냐고 왜 그러지? 그럼 잠깐만 새우가 짤리나? 아니 죄송합니다 김민석 어쩐지 오늘 안 나왔어 내 전화도 피하고 자가 너무 놀라 박선영 씨도 그 얘기하던데 새우 아니 이거 뭐야 왜 왜 아니 너무 갑자기 보자고 그러니까 아니 난 진짜 새우가 한 학기나 왜 형이 바뀔 일은 없고 어떻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속으로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새우한테 미안하지만 뭐 한다고 해야지 뭐 한다고 해야지 뭐 한다고 해야지 뭐 뭐 나중에 다시 또 만나요 이러고 이러고 있는데 게스트로 얘기를 하길래 야 그럴 거면 그냥 전화로 하지 뭘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는 너무 놀랬다고 그래 그 정도는 전화로 해도 되는데 아니 근데 전혀 아니라고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전혀 걱정하지 마 네 아 좋습니다 일단 저 우리 태연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올해 데뷔 26년 차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출연 작품만 드라마 영화 합쳐서 60편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걸 따로따로 세지 않으니까 딱 20살 되자마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오디션 풀어온 거죠 그때 슈퍼 탈런트 맞죠 1회 95 슈퍼 탈런트 선발대회 난 진정한 슈퍼 탈런트일 뿐이라고 저 어때요? 15일 동안 합숙을 하고 방송에 생방송으로 북을 치면서 트로트 부르는 것이 특기라고 합니다 인내심이 뛰어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50번 차태현입니다 50번 번호 끝 그때 그 우승한 분이 박상하 씨 박상하 씨가 우승했구나 송유나 씨 금상 송유나 씨가 금상 태현 씨가 거기서 뭐예요? 저는 저기 은상 아 그래도 동지들 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나요? 제가 20살이니까 저보다 하나 어린 친구들이 좀 있었고 막내 그룹이었죠 와 20살이 하셨구나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생각이지만 그 마지막 전날에 이제 기자분들 쫙 모아놓고 50명 다 인터뷰 한마디씩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이 제한이 있어서 30살 이후에는 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커트라인에 있는 형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제 자격도 안 되고 참가 그래서 제가 50번이었는데 마지막 인터뷰 할 때 기자분들 앞에서 저는 저기 내년에 다시 시험을 봐도 붙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기 48번 형 좀 붙여주십시오 사실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점수 따라서 진학을 하잖아요 일단은 진학을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근데 공대를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잘못 선택했다 야 이거 기주 씨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훅 빨려 들어가네 잘못 선택했어요 잘못 선택했어요 왜요? 전 지금도 컴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아니 컴퓨터 공학 가려고 하는데 컴맹이시라고요? 근데 왠지 그냥 제 느낌에 기주 씨가 그 과에 입학을 하면 엄청 인기가 많아서 동료 친구들이 막 서로 도와준다고 하지 않아요? 그덕분에 졸업을 했는데 아니요 그덕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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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대학 졸업 후에 바로 대기업 입사를 또 하죠 네 삼성 SDS 네 어땠습니까? 회사 생활은 직접 해보시니까? 처음에는 사실 업무에 뛰어든다기보다는 이제 막 신입사원 연수도 많이 하고 동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훨씬 많고 교육이 훨씬 많잖아요 업무보다 그렇죠 그래서 마냥 재밌었었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뭐 놀랍다고 할까요? 그런 건 뭐였어요? 아 그 저 삼성에는 학예 수련 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신입이 다 모여서 S그룹의 모든 신입사원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인 거죠 공연 같은 거를 만들어서 대결을 하는데 그 대회 이전에 한 두 달 정도 합숙을 또 해요 그 공연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공연단이었는데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삼성 관련된 걸로 어떻게 파란피 파란피를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아 이제 그룹의 어떤 아 색깔의 봐 어차피적인 자긍심을 고지시킬 수 있는 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막 이렇게 입사실 에사쓰면 이러고 그 순간 모두가 파란피가 되는 거거든요 파란피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시게 되잖아요 회사 갈 때 가장 많이 내가 했던 말이 있을까요? 아 그냥 네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퇴근할 때는 늘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요 먼저 여기서 땡 하면 퇴근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삼겹살과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배님이 안에 계셨는데 네 다섯 시 오십 몇 분만 되면 자꾸 진주임 진주임 저녁 약속 있나? 맨날 이러시는데 저는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퇴근하고 없는데 퇴근 맞춰요 없는데 아 좋다 좋다 그 약속 있다고 하는 거는 거의 그냥 다 버스와의 약속이었어요 아 아 추배 버스와의 약속 네 6시 10분 차를 타야 하는 약속 아 조금만 더 늦으면 급밥 떠나니까 예예예 맞아요 우리 조선 같았으면 저기 우리 조주임 예예예 오늘 저녁 약속 있나? 아 저녁 약속 있습니다 부장님하고요 그렇죠 네 가시죠 예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준비 좀 해주세요 예예 예 혹시 그럼 반대로 본인이 기자 생활을 할 때 많이 했던 말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또 죄송합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죄송합니다 아 전화 신호가 한 번 울릴 때 바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따르릉 따르릉 딱 받으면 바로 혼나요 야 이렇게 혼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든 머리를 감을 때도 항상 핸드폰을 가장 옆에 있어요 잘 때도 바로 여기다가 해야 돼요 잠깐 잘 때도 와 못 깰까봐 아니 그 사실 남동생하고 현실 찐남매로 이게 좀 화제가 좀 많이 됐는데 네 동생들한테 이렇게 좀 뭐 톡도 좀 맨날 좀 씹히고 네네 이게 좀 SNS에 가족사진 올릴 때 동생 얼굴만 이렇게 좀 하트 안 붙여주시는 일부러 좀 그러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남매들끼리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있죠? 그게 좀 있어요 사실은 애틋해도 저는 이제 좀 애틋한데 어릴 때 너무 쉬운 죄가 많아서 동생한테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하기가 대면 대면하고 머쓱하니까 뭔지 알아요 동생으로서 보기에 저에게 제일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뭔가요? 인간성? 네? 원래 제가 좀 약간 쥐 잡혀 살듯이 살았잖아요 쥐 잡혀 살듯이 네 며칠 전에 군대를 갔어요 아 그래요? 아직 간지 한 2주? 2주 정도 됐는데 야 근데 이거 저 동생분 누나가 아이유인 거 알면 그거 난리 날 텐데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평생을 비밀로 하고 살았던 친구라서 본인 이제 주변 찐친들 정말 친한 한 4,5명 말고는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아직은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 엄마한테 이제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아직은 아마 이제 곧 누나 변해주면 와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얼굴이 아무래도 저랑 닮고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제 동생 이름이 이종훈인데 그 이름이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어? 아이유이랑 닮았고 이름도 이종훈이고 이러면 이런 좀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대요 아 지금 시작됐구나 그 의심의 눈초리가 네 아직까지는 그냥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아 참 재밌네요 아니 그 좀 요걸 한번 여쭤볼까요? 남동생에게 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혹시 뭡니까? 저는 근데 말을 잘 안 해요 아 찐남매 맞다 찐남매 아니 그럼 반대로 아이유씨가 좀 동생에게 많이 했던 말? 아 나이가 좀 더 둘 다 들면서 진짜 닮았는데? 닮았는데? 이 얘기를 아 서로가? 네 서로가 제가 제가 동생한테 얘기하기로는 제가 진짜 컨디션 안 좋은 날이랑 많이 닮았다 아 찐남매다 얼굴 컨디션 진짜 안 좋은 날이랑 아이유씨도 그런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좀 이외에 배서 전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도 감사하다고 이제 하는 거죠 아 뭔지 알아 왜 내가 근데 감사하다고 왜 했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든지 상황에 안 맞는데 나도 모르게 감사를 한다든지 진짜 정신이 없을 때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많이 워낙에 많이 배어있잖아요 네 스탭분들한테 항상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엘리베이터 타다가 뭐 주민분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너무 피곤하고 이러다가 내리면 수고하십니다 하고 내리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직업병이다 아 공감한다 공감해요 수고하셨다 공감해요 2021년 아이유에게 혹시 10년 뒤 아이유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야 10년 뒤면은 서른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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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아홉에는 저는 되게 모르겠어요 조금 꼬장꼬장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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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장한 사람이요? 꼬장 꼬장 제가 점점 꼬장 꼬장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니 어떤 때 어떤 때 좀 고장 고장하다는? 그냥 일할 때도 그렇고 조금 빡빡하게 빡빡하게 네 그렇게 되는 타입이라 서른아홉 때도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때일 것 같아서 그때는 아마 더 조금 더 꼼꼼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2,3,4,3,2,5,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